김희선씨에 이어서 영화배우 김수로씨도 올 가을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불거졌는데요. 김수로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여성 잡지에서 김수로와 탤런트 이경화가 오는 9월 결혼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김수로의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9월 결혼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관계자는 김수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잡지에 보도된 대로 9월에 식을 올릴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좋은 소식인 만큼 결정된 사실이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로의 연인으로 알려진 이경화는 드라마 서동료의 천명공주 역으로 잘 알려진 탤런트로 두 사람은 12년째 교제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